털이 없네 개가 털이 없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창풍물옵션 김수열 의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조만간 금세 집단 면액이 생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왕래하고 편안하게 경매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금요경매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토요경매 좀 더 금요경매보다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역 농특산품부터 해서 엔티 그리고 바나바다 용품 프리마켓 용품 유적품, 예술품 무엇이든지 출품 가능하고요 오셔서 자유롭게 판매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뭐 나눠 쓰기도 하시고요 저렴하게 예술품 구해 가시기도 하시고요 여기 가까운 허양원장에서 생산한 설싹볼인데 보통 요 한 케이스에 150g인데 12,000원에서 15,000원 정도 파신다고 그래요 오늘 다 팔고 딱 두 분한테만 제가 세 개, 세 개 2만원 세 개 2만원 두 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만 싸게 사도 하나에 만원 정도 사야 되는데 새싹꼬리 150g짜리 세 개 이 깍잎에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네요 공방껀데 새우 공방 이렇게 작품 공방에서 나온거에요 하나는 자자 이 두 개가 공방에서 나온건데 짤으로도 이쁘네요 자 만취가루 수저하고 포크 대형 수저하고 포크 벽에 걸어놓으면은 단맛볼게 생겼어요 이쁘네 등걸 넣어도 되겠고 안마귀를 넣어도 되겠고 자 만 이쁘네요 어디 동남아시아에서 나온 뭐 단맛품 같애 그림이 아주 잘 그려져있는 나무 두곡 두곡 도자기 화병같애요 이쁘네요 맵시 좋구요 빙열로 막판 이렇게 있구요 자 만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아주 이쁘네요 그림이 아주 이쁘네요 만 자 패도 금태 금태 둘러져있구요 금태 둘러져있는게 조금 더 저울이구요 뭐 추랑 다 있네요 중간 손잡이도 있고 옷도 잘 살아있고 호다이도 잘 살아있고 눈금도 그대로 잘 살아있네요 자 추가 몇 킬로짜리인지 요정도면 뭐 한 15킬로 20킬로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킬로짜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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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만출발하겠습니다 저울 자 상태 완벽한 저울 향무네요 향무 미사용이고 직접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향무로써 뭐 제사진에 대든지 안갈맣고 집에 뭐 램프로 쓰셔도 될 것 같고 뭐 목욕같은거 펴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향 꽂아나도 될 것 같고 색깔 이쁘니까요 자 만참해보겠습니다 다랑아리 한장 가겠습니다 이건 석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구요 사이즈가 아주 이쁘네요 다랑아리는 보통 뭐 40 3,4cm 4,5cm 뭐 요정도 되는게 다랑아리는 최고 이쁘다고 그래요 요정도면 다랑아리 상태가 잘한 것 같아요 지름이 높게 높게 네 자 주말해보겠습니다 자 5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5만 다랑아리 5만 7만 7만 8만 아주 재미있네요 꼭 몽환적인 색깔인데 이렇게 구름처럼 해갖고 보랏빛이 이렇게 멋지게 들어갖고 아마 이것도 밑에 간지를 보니까 일본 명장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케이스가 없어서 그러는데 주영미가 아주 아름다운 뭐 착용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장식품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멋지게 잘 빠진 여기 PYK SSM이라고 돼있나 아사바닥에 완벽해요 거의 뭐 상흥용 노드화 같아요 상흥용 노드화 같은데 자 밑에 뭐 액자를 새로 했고요 저 뭐 잠깐 쌓이는 여기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 어 노드화 3만 출발하겠습니다 3만 이 정도 모델료가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하십시오 요새 이제 더워지니까 생선 조심하시고요 비부려 폐열증 잘 조개 생선 조심할 줄 알았는데 잘 익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도미야 도미 도미 자 만 목 나무고요 나무를 그냥 통으로 잘 빌릴까지 잘 바꿔놨네요 만 자 빙수기 자 미사형이고요 보국빙수기 보국이 뭐 이렇게 어 선통기라든 이런거 만드는 어 유명한 회사들 자 미사형이고요 빙수기 여기다가 뭐 얼음을 넣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냉장고에 얼음을 넣어서 이걸 어 코드를 꽂으면은 여기 갈려서 팥빙수 얼음이 되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얼음이 자 만차 넣으러 가겠습니다 자 빙수기 자 북걸이 하나 가겠습니다 자 북걸이 만 북걸이 만 10개는 걸 수 있네 자 용만 북걸이 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걸쳐놓는데 황 대표님이 아끼던 아 그래요 내가 아껴서 나도 기억을 못하나 근대사 색깔 있는 여자 아 재밌죠 그림만 볼게요 색깔 있는 여자 어 아마 이제 이게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그 지금 사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서 근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사대 작품 그 다음에 경찰관 별사대 작품 이런 거 드라마는 아마 옛날 유명한 드라마 영화 같은 거 같아요 그 아주 유명한 배우죠 우리 뭐 신성일인가 그죠 신성일 안 같아요 여기 기자나 신성일 말이죠 신성일 아닌데 젊었을 때 신성일 아닌가 채무룡 아니야 채무룡 채무룡이네 채민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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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또 저기 연식이 나오네 채무룡을 알아보다는 바람 불어 좋은 날 다 영화 같으네 옛날 영화 때문에 이거 이제 근대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뭐 한 장이도 예? 맛있게 버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퍼스터 사진이라고 볼 수 있을게요 요 잡았잖아 여기까지 자수 아 이게 오래된 자수인데 손수 손수네 여기요 기계수가 아니라 그림이 화려하고 너무 이쁘네요 자 망가보도록 동자작 고 손 저기 소나무 위에 하게 앉아있다고? 자 멋진 족작 자 지금 실구단에다가 여기 이 부분이 살짝 지금 찍혔어요 그중 여기가 살짝 지금 밀면 되는데 아마 이 정도 뭐 필력이 있으신 분 같으면 뭐 대단할 것 같아요 보조 뭐 거의 뭐 일필이지라고 할 정도로 원짜들 멋지게 살았네요 자 이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필이 멋지다 무서워요? 뭐 달마가 좀 위험이 있어야 또 잡기를 물리친다고 해요? 네 달마 그리시는 분들이 자기 얼굴로 비슷하게 그린다고 해요 여러분 자기 그리시는 분들이 네 어 요거에 뭐 나름대로 그 해악적으로 잘 그린다고 뭔가 자 자 스카츠가 조금 재밌는 이게 옷이 마음 신자 이렇게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이 그룹 자 고 옆에다 이제 딱 같이 넣어야 될 것이 불신이야? 어 불자하고 심자하고 불신? 불하고 불은 아쉬워 없네 자 불자 멋지게 썼네요 그 불은 아니래요 자 맘 찾으러 가겠습니다 일단 밑에다가 진짜 진짜 멋지네 자 요거 제 선택은 완벽하고요 요거 달마는 좀 더 인타해 보이시네 아빠가 달마는 좀 힘있어 보이고 여러분들 요거는 좀 더 연륜이 있어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식으로 빈티지? 빈티지? 병아리 갑동같은 했고 옛날에는 병아리 빈티지? 네 다 쐈습니다 자 만추라고 하겠습니다 오 재밌다 이거 여러가지 이게 재밌는 거에요 자 이게 이제 소품으로 아주 재밌는데 오 이게 아마 이제 이게 뭐 어 동남아 쪽에서 온 것 같죠? 음 음 여기 그 사도 별로 같아 사주네 베트남 모자다 베트남이요 하나 둘 셋 넷 봤어요 동이네. 동이네. 자, 이만출발라고 들어갔습니다. 금방 복날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. 옛날에 그런거 메고 소품 갔는데 양철시계? 엠틱 양철시계 자, 누르시면 되고 자, 어디가? 시계하고 온도계인가? 아, 온도계네요. 온도계. 온도계가 뭐 되는지, 국전지 모르겠는데 온도계가 이미테이션일 수도 있고 시계는 그냥 뭐 건전지 넣으면 될 것 같고요. 구낭밖에 없으니까. 자, 망한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구라고 시계하고. 자, 이것도 망한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계만. 까만게 더 나은거? 까만게 더 나은거. 전화기 한번 해 볼게요. 이거 이제 내가 그동안 더 왔던 전화기 선중에서 채워 낀거네요. 선이. 네. 자다가 안 들어온다. 뭐 들고 전화통 하면서 화장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핸즈프리 안 되는 상황에서. 핸즈프리 안 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했던 전화기 있군요. 요리하면서 주방으로 가서도 쓸 수 있고. 자, 디자인이 너무 재밌으니까. 자, 이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. 이만.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시계가 잘 갈 것 같아요. 소고기 양말. 기름 넣어야 되는데 가솔린. 자, 그래? 네. 요성냥이가 나이타 담배. 나이타 담배. 똑같은건가? 네 같아요. 이게 하나 큰 거고. 하나 떼주는 거고. 이만. 어. 말이 두 마리가. 쌍마. 쌍마. 쌍마차네. 쌍마차. 말이 많이 나오는 로건 중이지. 응. 이 쌍마차는 베너 영화? 베너의 안장면을.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네요. 자, 멋지네요. 밑에가 되게 생겼어요. 통맙은 안에는 비어있고 무게감 좋구요. 가격이 많아요. 자 베낭변이라고 베낭이 이렇게 메고 다니면 서리가... 이거 몇 개 할까요? 4개만 있는데, 5개만 하면 이거 살짝 많아요. 5개 종인데 이런 소리 나는 종이 많지 않아요. 5개 많이. 시간이 흘렀 액자고 그림은 고아고요. 근데 이게 이 정도 액자를 본다면 생당이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진짜 그랬을까 싶은데, 양인봉 같은데. 양인봉. 자 일단 맘 필요하려고 하십니다. 맘. 아침에 낚시를 하는 것 같으니. 이쪽이 조금 트였어요. 슬이 먹었는데 조금 아쉬운데. 나쁘지 않은 느낌은 아주 평화롭고. 세필로 아주 잘 표현되었거든요. 아마 이거 갖고 가서 또 우리 사장님 한 100만 정도로 나올 수도 있을까요? 사장님은 미나라고 해서 사셨다는 거잖아요. 아무렇다. 그럼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방금 아침에 안 받을 수 있다는거야. 안녕하십니까. 그래 왔습니다.